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가 stars 宇宙 혼자 피해 엄마가 정답 엄마가 그away 엄마가 미쳐 excited 뀌교 엄마가 멈추냈 엄마가 너무 맛있어 엄마가 아 anna 엄마가 아내야 나아이스크림 엄마가 aunque 맥도날드로 가자 이 자체로 알려야겠네요 집을 청소해서 집을 해주세요 집을 회전하세요 집을 전해드릴게요 집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빈맥 라지 세트 하나랑 1호 5호 버거 라지 세트 하나 1호 28씨 버거 라지 세트 하나 시킨넛에 6종합짜리 2개 주시구요 네 감사합니다 좀 걸리겠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우와 미쳤어 우와 KFC로 가자 휴대전화 훌륭한 다음 주문에 휴대전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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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ös understood. 안녕. 안녕. ihr 하나 더 마시지 한번 더 마시고 하나 더 마시지 하나 더 마시나요 하나 더 마시네요 하나 더 마시나요 맛있어 아마 이게 그냥 기본인 거 같고 기본에 해시브라운 더 한 거 이건 베이컨까지 더 한 거 이게 제일 맛있을 거 같긴 한거에요 아 맛있어요 소스도 더 뿌려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아까 소스 좀 갖고 온 거 있지 않아요? 이거 뭔가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버거킹에서 사온 디아블로 소스긴 한데 한번 뿌려서 먹어볼게요 지금 같은 햄버거니까 소스만 짰을 뿐인데 햄버거가 엄청 매워 보여요 소스만 짰을 뿐인 것 같네요 느끼는 게 사라졌고 맛있다 매콤한 게 딱 제 스타일인데요? 맛있다 햄버거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오랜만인데 진짜 햄버거로 그러는데요? 지원군 더 없어요? 이거 저희가 너무 맛있다 너무 빨리 드시는 거 아니야? 다음 치킨너겟 먹겠습니다 혹시 이거 한입 컵 가능하세요? 도전! 될까? 세로로 놓는다 될까? 턱 빠지니 소리 들리는데 저희는 그냥 하나씩 먹죠 저희는 하나씩 먹는 거예요 소스도 찍어 먹죠 아 그럴까요? 네 저희는 그냥 한 개씩 먹는 걸 선택했어요 강요하지 마세요 시청자에 대한 비만이에요 이거 동작을 했잖아요 성공을 했는데 또 할 필요가 없죠 저 만든 거예요 소스 주세요 소스 찍어 먹을 거예요 근데 맛있지 않아요? 소스 소스 너무 뻑뻑해요 너무 빡빡해요 너무 빡빡해요 너무 빡빡해요 너무 빡빡해요 우와 우와 안 되는 사람이 없네 나 되는 거야 여기까진 되는 거네 다음엔 더 사서 다섯 개 하는 걸로 난 케첩 난 케첩 난 사워 소스 난 머스타드 난 머스타드 예 예 어 야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 치즈가 식어버리는 느낌 치즈가 늘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근데 따뜻하고 맛있어요 아니 근데 안 들어간다 치즈볼은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요 아주 좋죠 다음은 버거킹 버거로 먹어볼게요 이 버거킹 버거는 특이하게 이렇게 빵 색깔이 검은색이어서 검은색 햄버거로만 사와봤어요 베이컨 냄새 와 KFC와 다르게 조금 뭔가 부드럽고 좀 그런 느낌이네요 음 물방울이 섞여있는 느낌 촉촉해 소마토에서 과즙이 엄청 촉촉하게 나와요 응 근데 원래 햄버거 먹을 때 감자치킨 같이 먹지 않나요? 아 같이 드세요 드세요 먹지 말라는 사람 없는데 왜 이제 햄버거랑 반짝 더 맛있어 더 맛있어졌어 아 바꿔 드실래요? 아 아냐아냐아냐아냐 어? 확실히 제가 먹던게 치즈가 많아가지고 맛있었어요 내가 꽈뚜렛치지 않나보다 그런거 같아요 엄청 맛있어 저기 닭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난 날개 먹어야지 저 닭가슴살 먹어볼게요 닭가슴살 먹어 볼게요 낡은 낡은 트위스트 좀 소스 찍어갖고 소스 찍어갖고 소스 찍어갖고 소스 찍어갖고 가슴살인줄 알았는데 다리살이었어요 맛있다 부드러워 Master 소스 찍어갖고 소스 찍어갖고 소스 찍어갖고 고기 소스 찍어갖고 우인대ち 소스 찍어갖고 양념소스도 맛있어서 새우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새우랑도 찍어갖고 소스 찍어갖고 날씨 talked about 칠리소스에만 찍어봤지 치킨소스에 찍어먹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탱글하다 진짜 탱글하다 너무 맛있어 집에서 직접 튀긴 새우 같아 근데 근본 칠리소스도 찍어먹어볼게요 자극적이에요 좋은 새우로 쓰니까 맛이 없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맛있지? 잘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나는 195버거 나는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 나는 빅맥 짠 상하이 스파이시 근본의 맛 너무 맛있어 그건 좋은데요? 당신이 195버거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에요 너무 맛있다 한입만 먹어보면 안돼요? 제꺼에요 당신꺼 드세요 저 이거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라고요 어떤 맛인지 좀 볼라고요 잠깐 드시고 계세요 저걸 이거 다 먹어요 제가 먹을게요 네 제가 먹을게요 네 마지막 한입 짠 너무 좋아 어떻게 먹으시려고 왜 자꾸 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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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에그타르트 처음 먹어봐요 에그타르트 처음 먹어보신다고요? 네 살면서 한번더? 이거 알맹이 까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진짜 ste casu 원탑 되게 부드럽네요 그 맛에 먹는거야 겉은 바삭하고 소금 부드럽고 겉바속 척 맞아 맞아. 이게 진짜 맛있거든. 오, 맛있어.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커피랑 비슷한 색깔. 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와.